재밌어 근데 해보니까 음 술래는 한 명인가? 춤추는놈아 가득하네 형이 오 맵 쩐다 주차장 주차장 맵이 있어 와 주차장 하자 형 주차장 요거 할래 하지마 재수없어 군부대 어 주차장 하자 주차장 군부대 유명국인데 웃어서 쓰네 공부대 빼고 다 좋다 나는 그래 공부대 빼고 다 좋아 거기 방꽃 향나 다 깔끔하다 랜덤해도 되고 그래 그럼 랜덤하자 어 랜덤 이거는 술래는 잡아가지고 점수 올리면 되고 인간은 도망치면 점수가 오르거든 마무리형이 술래니 그리고 바닥에 있는 저런거 돈 먹으면 점수가 많이 올라 오케이 누가 마무리형 질러시오 질러시오 야고를 지래 형 땜 안되는데? 질러시오 형 땜안돼 땜안돼? 땜 땜 누가 가서 해주는거야 땜 누가 쳐줘야겠지 나 시작하자마자 어려워져가지고 방구장 C 둘러봐 C 어 살려줘 그래 살려줘 근데 나는 뭐야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오지마 나는 뭐 어택 이런거 그냥 고고형 고고형 나 위쪽에 얼어있어 폴acion ㅋㅋㅋㅋㅋ 진노야 위에서 다 제트 해야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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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 7시에 얼음 한 명 있습니다 광불은 뭐야 광불? 아 아깝다 광불 먹으러 해라 해 아 점수야? 아니 미네랄만 먹지 말고 살려달라고요 어? 뭐야? 어, 한 명 예술이다 어? 나 술래요? 아니 보그용 미네랄만 먹고 있어 점수 배단 제일 낮아 어이없네 얼음! 세상은 말이야, 씹 자본주의야 눈만 바르면 돼 아 얼음이야 아니 나이스 어 누구야? 방금? 여기 사란다 땡이잖아 누구야? 어? 김옥댕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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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망했다 아 형 두모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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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망가! 그렇지 나까지 나까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제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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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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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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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야아아아악 한 명 바로 밑으로 내려왔 그렇지 밑으로 아 아이고 아 이게 또 눌러야 되는구나 아 또 나야 아 이게 또 눌러야 되는구나 야아 오우 이거 우리끼리 얼었다 풀어보자 태가 나 얼음했어 어 얼음해봐 아 이렇게 Z 누르면 돼 이렇게 너 얼어봐봐 형이 형 Z Z Z Z Z 눌러 하지마 하지마 덕이네 오우 아악 아이고 뭐 그냥 어 폭발 게임인가? 야아 자 태가 오지마 오지마 앙 오지마 앙 가만히 있어도 정조르네 걔드 야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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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 柔 띄 어 잣 바로 얼음으러가 어떻게 뛰어야지 나 죽일라고 누구야 야 iliyor 저 개고 개고 corrupt 양태야 이거 Q로 10점 바꿀소요 Q랑 2로 으 으 아냐 따라오지마 나 따라오지마 두관리로 가는지 나 따라오지마 NARRATOR 따라오지마 나 살려줘 룰룰룰룰룰룰룰렃 자 여기ckk 누구살았어? 야 이게 안받지네 얼음 내면 시아가 지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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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심하게 한다는 시야 돌릴 수 있어. 어, 일곱 시... 아니야, 그냥, 그냥... 진우야! 살려주라, 와! 얼음 교무먹어... 어렵다. 진우가 1등이네. 또 나솔래야. 어, 미쳤나! 누가 저렇게 바로 얼음 아니야? 아이씨... 야... 뭐야... 잡았다! 깜짝이야! 이거 물총은 없네? 물총? 물총! 물총! 오오오오오오오! 히히히히 정의치 이건 네... 형 그냥 춤춘다? 그치? 봉은 어딨어? 보호 양 숨어있어 화면 전환하면... 어디... 하이씨... 잉mi 아이씨... 가이스에스 구박이 형 띠띠띠띠이 띠띠띠이 잡는거 뭐냐고 이거 잡는거 뭐냐고 이거 잡는거 제트 제트? 어 괜찮으세요 제트 아 6시 방향에 누가 나 좀 살려줘 페이크 아니야 저거 페이크 아니야 저거 화면을 많이 돌려서 화면 정상화시키려면 R 눌러야돼 아 나도 나도 굳었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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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낚였다 아 아 아 아 아 나 실수 ㅋㅋㅋㅋ 2명 완료 뭐야 잡혔어? 아 형 왜이렇게 못해 저형은 일부러 설레는데 중앙에 중앙에 있어 중앙에 살려줘 어 어 어 어 어 중앙에? 으어우 저형이 게이들 이걸 술래가 자면 점수가 안오르나? 점수 잡고만 올릴걸 아마 아 빠바바밤 얼음해 얼음 눌러 저 중앙에 살려주세요 아 우리 이거 맵 언제 받아 얼음해 얼음해 얼음 뭐해 마문이 형 어 마문이 형 어게이드 어게이드 형 놀래다 해 두 해 두 샷 해 두 해 두 해 두 샷 여기 아tex 가 헷갈려 할래서 아참 어디있어? 어디? 여기 여기 진호야 왜 안되냐 Z둘러도? 아 안되겠다 와 저거 숨어있네 아 왼쪽에 있어 누가 되나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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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아 죽을뻔 했잖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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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르르르 흐르르르 강이 안나와 가운데 왼쪽 위 3명 나 있어 11시에 3명 모여있습니다 3시 1명 있습니다 3시 1명 아웃 아 다 울었어 A라인 어 보고형이다 와 구멍이 여유있네 아 구멍이 여유있어 구멍이 여유있어 구멍이 여유있어 아 아 아 진호만 견제하면 되잖아 진호가 있던데 형 1억 5씩 끝나 에이 100초만 있으면 끝나 그 Q하고 W를 화면 좀 돌리면서 다녀야겠다 구멍 안에 POO 싸웠다 아이고 scoot 여러분들 5점 남았을 때 5점 3점 남았다 내 바꿔서에 보자 다 다 팔아 슥 슥 아 나 나 나 나 나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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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라 아아? 아, 뭐야. 오케이, 나갑시다. 아, 재밌습니다. 아, 이거 젊을수록 게임 잘하는 거야, 원래? 왜 이렇게... 나이스시네. 백전노장들 왜 이래. 진아, 너도 어른땡하고 했어, 그런 거? 너나 이래도? 당연하죠. 저희때는 물총 있었어요, 물총. 물총은 뭐야? 물총 하면 끌려요. 아, 멀리서? 네. 어, 맞아. 야, 완전... 그러면은... 그래서 맨날... 룰러스 붕괴 아니야? 어, 맞아. 그래서 막 물총은 얼음, 물총은 얼음, 물총은 얼음, 막 이랬어, 어렸을 때. 한 명 바보 만드는 거네. 어. 개, 행동잼으로 놀았네. 아니요, 형 꿀잼이었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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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